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속에도 없이 서서 여러분 좀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반갑죠? 반갑습니까? 이은상 단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려고 계속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극구사양하면서 목사님, 가정에서 오늘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오늘 이런 기회에 경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극구 만료하면서 제가 찬양 끝나고 여기 강단에 서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잠시 놀라셨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도 어제 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달러스의 한 달 동안 연구어를 가져서 오게 되어서 머물게 되었는데 우리 세미안교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어제 일 같습니다 어제 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한국에도 코로나 굉장히 심하고 미국은 지금 더 심하고 한국은 지금 많이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8월 달 연구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기간을 축소를 했는데 강남중앙교의 장원님들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연구하시고 쉬실 때는 확실하게 한 달 풀리 쉬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오면 다시 2주 격리를 해야 돼서 특별 케이스니까 플러스 2주 격리 하시더라도 목사님 일찍 돌아오지 마시고 충분히 연구하시고 또 휴식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라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 8월 한 달 풀리 달러스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부임에 간 거 확실하죠 또 여러분 우리 이은상 단위 목사님도 원래 8월 한 달 한국 8월 한 달까지인지는 모르지만 2주 동안 강남중앙침례교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셨는데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목회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8월 한 달을 연구홀로 가지게 되었거든요 우리 세미안교도 우리 목사님께 꼭 그런 시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 시간 힘들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도 제가 설교 금요 성령집회 오기 전에 다른 데 영상 부흥에 두 번이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사역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이 금요일 강단에 서게 되고 또 주일 날 서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지만 우리 목사님이 네 번을 설교하러 금요일 두 번 주일 두 번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연구하러 왔기 때문에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하고 오늘 저녁하고 두 번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책을 또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면 바로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현상 목사님과 제가 책을 적어서 공동 저자로 나오게 됩니다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계속해서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소문들이 한국에 나있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또 사역들이 함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드리다 보니까 또 우리 이용황 목사님께서 또 전 단임 목사님이 선다고 저의 베스트 찬송만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참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곳에 와서 영상이지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가정 모두 안녕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미안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그곳에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소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낙심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곳에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 이역말리 떠나와 있지만 단 한순간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세미안의 모든 권속들이 달라서 온 지경에 흩어져 있지만 그 마음의 창문을 이 벨트라인 예배당으로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어려워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렸지만 때가 때여 하나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남방신의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각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어나 자다가 깰 때의 온이 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이 머무시는 삶이라는 제모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내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다시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침내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강남중앙교회에서도 한 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받아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가 2월 3월 4월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after 코로나 after 코로나 after COVID-19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이라는 세미나가 많다가 반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세미나가 생기냐면 with 코로나입니다 with 코로나 after 코로나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삶이 장기화 되어질 수 있겠다 코로나와 함께 뉴노멀의 시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이 기간을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아야 할 그러나 우리에게 와버린 이 시간에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 흩어져 계시고 사업장에 흩어져 계시고 성전의 예배가 아직 미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드는 불안과 염려와 우려가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짧게 잡아 지난 일주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오늘은 큰 소리 별로 안 칠 거고요 잠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큰 소리가 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추님과 요즘 성령님과 얼마나 여러분 동행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린 상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야 떠나실 리가 없지만 그토록 우리에게 기름 붙듯이 부어지던 그 성령의 은혜가 문득 돌아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밤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다시 비둘기 같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집사님 때 간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터죠 사업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놈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요 뭔데요 하고 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람쥐 웬 다람쥐입니까 아이고 이놈이 어제부터 우리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머리에도 올라오고 어깨에도 올라오고 온 데 안 다니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밖에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야생 다람쥐가 어떻게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또 사업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 다람쥐를 가지고 저기 저기가 트레일하우스에 살 때인데 집으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니까 애 둘이 있죠 저희 부부가 있죠 이 다람쥐가 정말 물 만난 고기마냥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올라와가지고 가지도 않아 뭐 한 시간이든 여기 가만히 제가 움직이면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머리 위로 와가지고 여기도 가고 등으로 해서 일로도 오고 손을 피면 손 옆으로도 오고 툭 던지면 다시 쪼라락 오기도 하고 저희 아들 영광이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 하연이한테도 가기도 하고 어우 난 그런 다람쥐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야생 다람쥐가 사람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다음날도 또 뭐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한 2, 3일은 지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정상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야생으로 돌려보내야지 야생 동물이 집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저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제 바지를 붙잡고 막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로운하고 이거죠 아로운하고 하는데 막 했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떼가지고 툭 던져놓고 차 타고 막 운전해서 집으로 겨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만 그 다람쥐가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적지 않은 거리에 가서 보내주고 왔는데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았는지 몰라도 다 똑같이 생긴 그 트레일러 하우스에 저희 집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보니까 요러고 또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짠하던지 야 너 여기가 또 집이라고 찾아왔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고는 또 한 이틀 정도 같이 지내서 떠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저히 얘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막 애완경 같은 마음에 드니까 정 붙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이 서운해서 안 보내주는 거를 다시 차를 태워가지고 이번에는 몇 배로 멀리 가가지고 다시 뭐 가니 안 가니 가니 안 가니 해가지고 겨우 떨어뜨려 놓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 찾아오더라고요 그 추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저희에게 찾아온 그 다람쥐가 굉장히 좋은 추억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다람쥐가 저희 가정을 그렇게 기뻐해주고 편안해해주고 멀리 갔는데도 다시 찾아와준 그 다람쥐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아직도 흐뭇하고 좋은지 그 다람쥐가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뭐처럼 내렸다고 그랬죠? 이게 몇 분 안 되셔도 얘기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얘기해 보세요 뭐처럼 내리셨어요? 비둘기처럼 내리셨거든요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비둘기가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게 비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비둘기처럼이라고 밖에 묘사할 수가 없었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비둘기가 내리네 침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거든요 왜 비둘기가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까 여러분 알티 캔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티 캔들 목사님은 저 영국 런던에 웨스트 민스트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추석하게 굉장히 좋은 추석을 쓰신 킨벨 몰겐 목사님이 거기에 단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그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아닙니까 찰스 스펄전 다음에 최고의 목회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알티 캔들 목사님입니다 알티 캔들 목사님이 웨스트 민스트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알티 캔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한 열몇 권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하십니다 새 박사님을 만났어요 비둘기만 키우는 네이리브 아메리칸 그분이 미국 분인데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켄터키인가 거기에서 아마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인데 네이리브 아메리칸들이 있는 거기에 새 박사가 있는데 비둘기만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비둘기를 키우는 그분을 만나면서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감이 잘 오는데 한국은 비둘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고 하나는 비둘기고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할 것 같으면 비둘기 중에 하나는 피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브가 있습니다 더브 아시죠? 비누 피존이 있고 더브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겁니다 피존이 어떤 거냐면 서울의 탑골공원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인지 쓰레기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곳을 쪼아먹으면서 사람 옆에서 아주 날개에는 모든 떼가 떼라는 떼는 다 묻어 있고 사람들이 발로 차도 푸륵해서 다시 이렇게 오고 푸륵해서 다시 와서 그 몇 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 사람하고 굉장히 상관없이 사람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합니다 피존 그런데 더브는 어떤 거냐면 산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더브는 산비둘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더브는 절대로 사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 가까이 오지 않고 사람이 없는 숲속으로만 이렇게 산비둘기 더브가 내렸다가 무슨 인기척이라도 조금 옆에서 바스락 소리에 나면 푸륵하고 날아가버리는 이 비둘기가 더브입니다 그래서 이 더브가 푸륵 날아가지고 소년주 집사님의 어깨에 앉았다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번에 그냥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도망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더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피존이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뭘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도브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날아와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신성 그 더러운 데는 근처도 안 가는 도브가 전혀 더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보다도 더 순결하기 때문에 예수님 위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리는 도브 성령이 비둘기가 짐한다라고 하는 건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 다람쥐가 야생에 있어야 되는데 찾아온 게 너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피존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도브 PhD 학위를 받으라 그러면 죄 지은 것으로는 PhD 학위를 받는데 아무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도브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겠는가 알티켄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역발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역발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We have to be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서 아, is that you, Holy Spirit? 성령님이십니까? 아, 이게 성령님일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저도 설교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알티켄덜 목사님의 The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왔다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왔다가 푹 날아가 버린다 sensitive하기 때문에 He is not pigeon He is dove 피존이면 뭐 어쩌도 그냥 성령님께서 응겨붙어가지고 우리랑 지내실지 모르겠는데 The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예민한 dove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날아왔다가 날아왔다가 우리의 삶이 성령을 모실만한 삶이 아니면 포로로록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가져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6개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교회와 거리는 멀어지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 예배를 임시방편으로 드리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바이벌을 하면서 믿음의 한 주 한 주를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도브이신 성령이 도브는 성령이 아니지만 도브 같은 Like a dove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지금 6개월 지난 여러분 집에 오늘도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성전에 와서 뜨겁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장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오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날아오셨다가 아이고 놀래라고 날아가 버리실까 아니면 6개월 동안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무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 있을까 마음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성령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와 너 준비되어 있구나 네 마음에 거하고 깃들미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세미안교회 목회를 할 때죠 벌써 한 4, 5년 정도 전에 아틀란타의 뉴 올리언즈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뉴 올리언즈도 있고 아틀란타에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박사 과정에 세미나를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미나 인도를 하러 가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잡은 사실은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잡아준 모텔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루를 자야 되니까 그 모텔을 갔는데 딱 그 로비에 들어가 보면 모텔 수준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벌써 냄새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텔이 건물 안으로 복도가 있는 데가 있고 밖에 주차장에서 그냥 차 대놓고 문 따고 들어가는 모텔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주차장에서 문 따고 들어가는 모텔인 거예요 강사 대접이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5년 지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목사님 강사 대접이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더블 베드가 두 개가 있는데 냄새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했는데도 보니까 바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그렇게 시작하고 저는 원래 또 그런데 조금 알러지가 있어서 항상 가도 여름에도 긴 바지 입고 양말 신고 긴 팔 입고 자야 제가 이게 가려움증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뭐 바퀴벌레야 이루 말할 데가 없고 그리고 그 바로 문 밖에서 그 졸지아 사람들의 특이한 그 아저씨들이 그 술 한잔하면서 담배 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밤 한 11시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머물렀던 많은 모텔 중에서 갑중의 갑입니다 거기가 갑중의 갑 모텔 하나를 들어가도 잘 이렇게 준비되어진 모텔이 있고 전혀 손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텔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얘 오! 이거 무슨 냄새냐 담배 피냐 너 왜 술 냄새가 나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지 이 마리와나 죄의 냄새로 그거는 빼래야 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 사보셔서 아시지만 집 파는 집이 한 달째 냄새를 빼도 딱 들어가 보면 아 이 집에 어느 나라 사람이 사는지 대부분에 알잖아요 딱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6개월 지난 집을 찾아오셨을 때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의 침대를 들춰봤을 때 거기에서 바퀴벌레와 같은 죄들이 막 갑자기 숨어서 스윽 하고 숨어서 벽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피존처럼 찾아오지 않고 산비둘기인 더브처럼 찾아왔을 때 그 예민하신 성령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코로나 기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근심이 되세요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우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영광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야 비로소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성자 성령의 합작품으로 비로소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관리 못해서 떠나실 때는 말을 타고 떠나시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사람들 성령이 걸어들어오셨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 마음 상태를 보고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보시다가 와 도저히 너랑 못 있겠다고 말을 타고 이리야 뚜구둑 뚜구둑 가버리시면 성령께서 날아오셨다가 아이고 너하고는 못 있겠다 아이고 이 집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성령이 떠나가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구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 안방에도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도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사무실에도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성령에 구구구구 구구구구 근심 없느냐 문제 없느냐 도와줄 거 없느냐 구구구구 구구구구 여러분의 가장 전체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야지 여러분 가정에 들리는 성령님의 소리는 날아가는 소리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리페오라는 뜻인데 리페오 이건 근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가 아니라 리페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 안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예수 믿은 지 네가 몇 십 년 되었는데 나는 너 안에 지금까지 몇 십 년 거하는 동안 기뻤던 날이 하루도 없다 근심스럽다 그 근심이 이제는 근심을 넘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님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거거든요 동행이 시작되었을 때에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걷기를 기뻐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반갑지 않은 사람과 어디를 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제가 한 분하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우리 세미안교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어느 분입니다 식당을 갔는데 얼마나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식당에 갔으니 맛있는 거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익스트림이 까다로운 분이시요 식당감이 갑자기 까다로워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빨리 물이 떨어져도 빨리 리필을 해줘야지 불같이 불쾌한 표정을 내고 김치가 떨어져 빨리 김치 가져오라고 이미 뜨거운 된장찌개를 들고 옆 테이블로 가는데 그걸 용납 못하고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서 계속 종업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계속 어떤 시중 끝까지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위에 한두 분씩 다 있죠 없다면 여러분일 확률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와 근데요 그분은 불편함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 그분은 자기 할 말 다 아니까 좌불 안석인 사람은 같이 갔던 저죠 만약에 제가 그분하고 마음이 이심전심이라면 똑같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뭐 웬만하면은 리필 안 해도 그냥 아껴서 먹고 끝내고 뭐 그러려고 하는 주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시간 동안 그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샤핑을 갔는데 샤핑의 특징이 옷 하나를 보는데도 그 진열장에 있는 옷을 개어놓은 걸 다 열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웬만큼 개어놓는 사람도 있고 다 샤핑 스타일도 다르고 식당 가서 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같은 스타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찾아오신 비둘기처럼 찾아오신 성령님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 고통밖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기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고 바꾸고 또 가꾸어야 하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성령님이 아무리 피존이 아닌 도브 인간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순수한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도브라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을 기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가 6개월, 5개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만에 달라스를 온 거죠 원래 4월 달에도 미주 집회가 있었고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전국 집회가 플로리다에 있었는데 다 캔슬돼서 제가 못 왔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저희 사모가 영광이가 여기 달라스에 있고 하연이는 인디애나 블루밍텐에 있고 그런데 영광이가 무릎 수술이 있어서 이제 한 달 들어와가지고 무릎 수술하는 동안 엄마가 케어를 해주려고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지 못하고 인디애나에서 딸이 내려오고 영광이가 있고 해서 달라스에 살던 저희 집에 5개월 동안 애를 키우면서 지냈죠 저는 갑자기 비둘기가 아니라 저는 기러기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에서 아주 타력적인 아주 타발적인 기러기애바로 5개월을 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5개월 동안 다녀올게요 그럼 저는 절대로 안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유학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빨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유학 시절에 한국을 두 달 작정하고 갔다가 유학생 전체가 3주 지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최전도사 저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 최전도사 다 죽어간다고 해서 두 달 계획하고 갔던 저희 집사님 한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런데 이 5개월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한 달 작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늘어나는 거야 못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또 2주 격리해야 되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있어버리면 저도 2주 격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 혼자 양수리 수양관에 가가지고 거기 방 안에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또 인디애나에서 내려온 딸과 또 영광이가 같이 엄마의 케어를 받아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였죠 아직 영광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어쩌면 가장 인생에 부모가 필요한 그때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영광이가 주먹으로 벽을 깨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아빠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그게 계속 메아리처럼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엄마를 5개월 동안 또 보내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5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제 아빠와 남편이 드디어 달라수로 입성을 하게 되니까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요 와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21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다 통틀어서 우리 집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코레이션을 좋아하고 어떤 걸 어디에 뭐가 있으면 싫어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남편과 아빠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은 걸 보고 제 기쁨이 정말 하늘을 지를 듯 했습니다 자 누군가를 모실 때 누군가를 우리 집에 모실 때 또는 누군가를 살게 할 때 뭘 하죠?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데코레이션을 하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집을 고쳐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홈 앤 갈든 TV를 계속 잘 봤는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집을 멋지게 바꾸어 주고 문 열면 서프라이즈 오 마이 가시 I never knew it 이러면서 울고 막 그러면 막 웃어주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집 내 마음의 집으로 찾아오신다는데 그냥 문 활짝 열면 안 되죠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죠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This is my home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령이 모시기 좋은 인테리어로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어떻게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매일매일 비둘기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데코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사랑의 로비를 지나 희락의 거실에 앉았다가 그리고 오래참음에 패밀리 룸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자비와 양선에 계단을 올라 그리고 충성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앞마당 뒷마당을 거느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정원을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깃들 수 있는 마음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미안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구구구구 소리를 내며 거닐고 계십니까?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도 모르고 계시는 것 혹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인건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안타까우면서도 재밌어요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모르고 삽니다 그게 사울의 가장 비극이에요 떠났는데도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왕으로 살아가는 사울인데 다윗은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날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떠난 사울은 떠났는데도 안 떠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다윗은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나지 말아달라고 붙더니 다윗이 다윗인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사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머무시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나시든지 내 죄를 회개하고 머물게 하시든지 다윗은 두 번째 걸 선택했죠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성령님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10편 51편 7절과 10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우리 세미안 금요 성령 식구들 다리새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내 인생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지 마소서 죄가 있나이까 회개하리이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 있나이까 고치리이다 내가 부정직합니까 정직하게 살겠나이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는 순간 나에게는 슬픔이 찾아오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안에 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절대 너희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은 못 전한다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역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세미안교회 우리 다 사랑하는 동력자들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배로 바빠졌죠 남들은 생각할 겁니다 코로나 때 사역 안에서 편하겠네 안 편합니다 얼마나 영상 작업하는 게 바쁜데요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10분짜리 만드는데 10시간 20시간씩 드니까 아마 많이 바빠졌을 겁니다 모르죠 좀 그 빈틈 사이에서도 편한 사역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강남중앙침내교회 사역자들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나 바쁜 중에 성령님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령님 떠나도 된다는 공식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도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않도록 비둘기 같은 도브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성령이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다님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뭐죠? 정답이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붓음이 있습니까? 우리 장노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He is God 이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붓음 없이는 일을 안 하셨대요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경험으로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열 손가락 안에 지금 들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성령님하고 동행하세요 캔들 목사님 책이 저에게 참 그때 많은 인사이트를 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을 뒤에 두고 길을 나서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뒤에 두고 길을 나서지 마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성령님을 집에 두고 직장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뒤로 남겨두고 차 시동을 걸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분의 동행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고 오늘 아침에 어제 한 9분 정도 지역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한 5분 정도 저 알칸서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아침 잘하는 오믈렛을 잘하는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가서 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다섯 분의 목사님이 앉아서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 오너가 나와서 이렇게 커피가 더 필요하냐 뭐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센시티브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존중해 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뭐 메뉴를 오도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게 많지만 혹시 괜찮으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많이 나왔어요 축복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꽤 좀 길었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일이고 우리 일상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왜 들을 수 있나요? 그분을 집에 두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때 옆에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다섯 분의 식사를 나중에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고자 기도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돈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COVID-19인데 어려운데 받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대신 밥값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팁을 놓고 왔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 여러분의 지금 삶에 도브가 성령께서 도브처럼 날아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삶 우리 그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드러낼 자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비둘기로 날아오셔서 너 오늘 가지 마 너 오늘은 싫고 귀찮아도 가 너 이거 하기 싫어도 해 라고 하는 걸 드러낼 자신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동행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습관이 된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천둥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만 기다리지 마세요 만번에 한번 천둥처럼 말씀하시고 9999번은 위스프링 속삭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서 못 듣습니다 한국교회도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고 성령이 떠나버린 목회자도 적지 않게 많고 성령이 떠나버린 장노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적지 않게 많고 성령이 떠나버린 신학생들 많고 심지어 성령이 떠나버린 성교사님들도 적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아왔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이미 날아가 버렸는데도 사울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다위처럼 그분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그 자잘한 절규가 필요한 거죠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성령님 날 떠나지 마세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떠나실리야 없지만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그게 떠난 거나 진배 없지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순종할 때 떠나갑니다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걸 못 기다리고 불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떠났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떠나버리지요 성령이 떠난 사람 또 한 사람 삼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떠납니다 너는 나시린이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했는데 사자의 시체를 만졌죠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포도주를 마셨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랬는데 머리카락을 잘랐죠 삼손은 머리카락만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시린의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서원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떠나버리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데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내 주머니는 약간 불룩해졌을지는 몰라도 포로로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항상 죄에서 멀리하고 항상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주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어려울지라도 지켜내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쁘게 찾아오시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성령의 참 비둘기의 아름다운 묘사가 나옵니다 한번 오늘 설교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성령님을 아가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미 여러분의 집 창문에 밝아오거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누가 두드릴 겁니다 창문 쪽으로 보면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불의로 여러분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비가 그쳤구나 꽃이 피었구나 코비드가 끝나가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서 구구구구 구구구구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도 푸르 하고 성령이 떠나가는 가정 없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창문을 그 불의로 두드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오늘도 세상이 열렸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성령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가 출근하는 회사 직장에 내 비즈니스에 다시 성령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다시 내게로 돌아와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그날 앞불풍게 하시네 엄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오셨네 자유함이 오셨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이 불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눌린 자 갇힌 자 눌린 분들은 다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마다 묶인 것은 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모든 가정에 이 시간 이 밤에 성령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마음에 성령님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밤부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냈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아멘 주님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모든 가정에 성령이 오셨네 모든 인생에 내 주의 보냈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짓 찾아오셔서 우리 간절하게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냈시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의 등격으로 가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영혼 엄누린 영혼 잔잔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 그쳤고 꽃이 피었고 세상이 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모든 가정에 성령이 오시고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성령의 길을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대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 힘이나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not by my power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 성령님을 집에 두고 길 나서지 말고 성령님을 차 안에 계시라고 그러고 직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다위처럼 내가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주여 청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사람으로 이토록 신속하게 예배당이 나와 예배 몇 번 못 드렸다고 어찌 나의 예사람이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와 나를 집어삼킨단 말입니까 무기력해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와 가정에서도 이미 많이 느슨해지고 시간 찾아 예배 못 드리고 녹화 방송이나 봐야지 하는 어떻게 아니란 마음들이 언제 찾아왔으며 옛날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토록 힘있게 외쳤던 믿음의 기백은 어디를 가고 한숨 소리가 집안을 뒤덮고 불평 소리가 집안을 다 잠식해버리고 집안이 무너질 정도로 한숨 소리가 커진 것은 아닌지 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다시 옛적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집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뒤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모삽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끕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시만 있어도 낭심되어져 버리고 낙심되어져 버리는 내 인생을 어찌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여 찾아오시옵소서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성령이 머무시는 삶 성령께서 머무시는 삶 성령께서 머무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요 일어나라 세미안 성도여 일어나라 강남중학교의 성도여 일어나라 온 세계 열방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시는 성령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바라봅니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삶이 오셨네 모든 가정에 모든 심령에 모든 일터에 하나님 우리 세미안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간증쯤에 성령의 역사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모든 가정에 기름 붙든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옹녀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낸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으라 성령의 능력 받으라 성령의 은사 받으라 성령의 능력 받으라 주여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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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감히 위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블이 가시면서 바라는 케이오스를 거스버스로 바뀌신 것처럼 가정의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납심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나기 위해 다 없어서 가정아 살아날지요다 기억들아 살아날지요다 성모들이여 회복될지요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요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사대에 천지를 장교하신 것처럼 쓰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처럼 각 가정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이런데 살아나고 말씀하시 것처럼 하나님 다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로 기뻐하는 저로 회복되어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어서 비록 가정일 지나도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마가이다른 방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금 가정에 역사여 주옵소서 임대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세미한 길을 기억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나들 가운데 이 시간을 가시고 기도만 멈춰져던 가정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멈출되던 가정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이 의지하던 마음이 회복되고 비감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게 자꾸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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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끼를 끼고 우리의 흉배를 부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만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라는 믿음의 방태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안교의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병랑 설립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거하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어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악의 거치고 근심의 고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내 주여 내 발붙으사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발붙으사